온유씨는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시선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온유씨는 샤이네로 활동하면서 강렬한 퍼포먼스, 감미로운 목소리로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. 알고보면 누구보다 맛있게 먹을 줄 아는 먹방돌의 면모도 갖춘 분이라고 합니다. 먹고자고 먹고에서의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저 온유씨의 더 환한 미소 보고 싶어요. 아 너무 좋네요. 왼쪽부터 다시 한번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온유씨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